정말 좋은 일으로 앞장서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원로 가시죠 이용민 씨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보릿고개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야 끼지 마라 배 꺼질라 거슴슬 돌이 고개기 초린 배 잡고 불안 마가 배 채우시도 세월이 한 번 지사셨어 저금 없게 그 시절 그래 지워져 갈게 어머린 서로 믿고 살았던 마이크 좀 올려달랍니다 샤샤샤샤샤 알라 알라 우지마 배 꺼질라 가슴슬 돌이 고개기 가슴슬 돌이 고개기 가슴슬 돌이 고개기 다행 온 aw 지사 지사 불빛이 깎아 풀던 슬픈 고악전은 동거기였어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보릿고개 경험합니다 저기 오늘 저 식사들 아주 맛있게 잘 드시죠? 옛날 어려웠던 시절 보릿고개를 한참 기다리던 그때가 있었죠? 그 보릿고개를 기다리다가 보리가 나오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꽁당보리밥 생각나지요? 꽁당보리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디 우러머의 그 모습Br blinking 보고싶으나 저 멀리 아득하게 기적소리 울리며 자게 가진 우리 어머니 살려오니 구비구비 돌아 심정은 밝히 아 우리 어머니 이마에 맺힌 미담을 손손에 닿고 거칠어진 손으로 아궁이 불지피시네 꼴막해진 내 동생들 짐을 삼키네 우리 엄마의 꽁당거리바 아하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보고 싶구나 꽁당거리바 갔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보고 싶구나 저 멀리 아득하게 기적소리 울리며 장애가 가진 우리 어머니 저 멀리 아득하게 기적소리 울리며 저 멀리 아득하게 기적소리 울리며 우리 엄마의 꽁당거리바 아하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고흑당거리바 아하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고흑당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고흑당 그 모습이 고흑당거리rab jullie 저俩의 차단고 지금 나타날 수 있게